반갑습니다. 항상 친정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95년도 12월달에 제가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12월달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교통사고 당하는 그 순간에는 제가 정신을 잃었죠. 콩팩 하나를 떼어버렸습니다. 정신이 깨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교통사고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내게도 있구나. 어떤 사고나 불행한 일들이 내게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 이미 복음에 담당했었죠. 제가 pac식을 누렸 cocktail으로 내 Пон하는 형태가 되어 있을 때 그런데 그 사고로 이래서 저는 더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이를 태어났습니다. 제가 동안 그 사고로 이래서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회자가 그 사고가 이 traders pointing에 의사가 4가지 이유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두가지 이유가 아니라 4가지 이유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살아나가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복음에 완전히 우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에 완전히 우린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역전이 됐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더 더 더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자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남자와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여자가 결혼하면 창세기 6장에 가정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창세기 3장에 어떤 문제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난 문제죠. 그게 바로 죄고요. 그 죄는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에 잡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가정은 창세기 6장이 돼요. 설사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same에 그 교회가 결혼식이 될 수 있는 일을 если 그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여자가 결혼하고 있어요.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 나온 구원받은 신자라도요. 그래도 저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요. estamos recibiendo 영향을 받은 신자라도요. 그 가정은 또 창세기 육장 가정이 됩니다. 창세기 육장은 세 가지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부신자로 말하는 겁니다. 부신자들이 땅에 확 많아졌어요. 부신자들이 땅에 확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자로 말합니다. 부신자들이 땅에 확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자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부신자들과 가정에 결혼을 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들 삶의 이곳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졌을 때 그에겐 잠자에 결혼을 통해서 sie가고 있는 디오리의 신자로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복음을 바라지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결혼을 때문에 그 가정에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위에서 떨어지다는 말 위에서 떨어지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사탄을 말하죠 그 가정에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이 확 찼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 자켓다가 아켓다 하지 않았어요 항상 아켓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은 바로 그 우상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estamos diciendo Dios nos dijo que él estaba celoso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감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상생활 하면서도 근데 우상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만 벌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드시 감당하는 상대를 미워하는 sequence самое 아무래도 이 때만 망해도 일해도 일어서할 수 없다고 없을 정도로 망하는 거죠 삼사대라는 것은 시가 말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자는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기록해놨죠?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기록해놨죠?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내 후손들이 천 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래가 내 아들과 손자와 삼사대까지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천 대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잘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계속 그 자녀에게 복음을 내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나 예배, 전도자의 삶 이런 것들은 천 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즉,